동영상 모드 얼른 찍으세요 무슨 사진을 찍어? 동영상 모드 동영상 모드를 해야지 대가리가 동동동 떠있는데 뒤에가 무거우니까 그죠? 잘 나오네 카메라는 삼성이 잘 만들어요 동영상 찍어놓으면 그 소리까지 다 나온다 그렇죠 소리 다 나오죠 소리 재생 안함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안좋고 잘하네 물에다니 더 동동 떠있는 이 모습 확실한 실험 디시라이 대체 알아서 그래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게 희한하네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거 생각도 안했네 미쳤나봐 미쳤나봐 오 완전 잠수했습니다 물속에 폭락 사장님 네 1번이요 7일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데 12개 14개 진영을 연결해서 하고 싶은가봐요 관련해서 1번이요 네 예 안좋게 찐 예 예 예 예 예 고춧가루 사이트요? 어, 사이트에 충전소유시간 아, 모르겠네 충전소유시간을 보면 이때부터 한 번 거기 한 개에서 12개가 되어 있지? 10개가 없거든요? 그치? 이거 12개 되니까 12개 비즈니스라고 해서 전화가 뭐예요? 보내주세요 예전에 만들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래 하다보니까 아는 그런 조치가 않은 그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